네, 이무진씨 사주풀이 요즘 표절 시비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주가 어떤 사주인가 궁금해 들을 할 것 같아서 사주는 자월의 경신일주 그랬죠. 이거 뭐라 그래요? 격으로는 상관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호기심이 많습니다. 애체능적인 창의력이 뛰어납니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보통은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겠죠.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하고 계수가 같이 들어있죠. 임수하고 계수가 같이 들어있다라는 것은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자월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월의 임수. 글자가 너무 크죠? 조금 줄여볼게요. 네, 자월의 임수. 자월, 임수. 이것은 과거를 알다. 자월의 계수. 미래를 알아가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수사령이에요. 계수사령이라는 것은 무토보다는 기토가 있어야지 자기 스스로가 개발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뜻하거든요. 근데 무토가 있으면 기존에 있던 걸 유지해 나가다. 또는 시대의 변화를 잘 파악하다. 어떤 게 유행하는지 잘 파악하다. 즉, 나를 개발하기보다는 시대에 맞게끔 그때그때 적용하고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이게 자월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자월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지로는 신자진 삼합이 되어 있죠. 그러면 스스로가 배우고 익히다. 배우고 익혀가다. 즉,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화가 있으면 금생수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조에서는 일단 화가 없어요. 상관격이 화가 없다라는 것은 원래 상관은 견관하는 재미로 살죠. 견관하는 재미로 산다는 것은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 사람들의 잘못된 걸 파악하고 간섭하고 끼어들고 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관이 없으니까 이거는 관이 없죠. 태어난 시간을 모르는데 관이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상관 생제 돈 되는 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돈 되는 일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상관이 관이 없으면 그리고 재성이 없으면 재성이 없어 보이나요? 이제 태어난 시간을 모르니까 이렇게 되면 겁제가 올 때 후원을 잘 받아요. 이 양반이 작년에 떴나요? 재작년에 떴나요? 작년인가? 그 뭐지? MSG 원업이? 그거 하면서 좀 떴나요? 신축년 신축년에 떴고 지금 한참 말이 많은 거 있죠? 신호등이라는 노래? 이게 2021년 신축년에 만들어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신축년에 신금은 뭐예요? 겁제 겁제는 뭐예요? 모방 새로운 경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겁제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겁제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원래 이제 상관격의 겁제는 상관의 겁제는 모방에서 창조로 이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신축년이고 축토는 신자진 삼합이 되어 있는데 축토가 온 거잖아요. 신자진 삼합은 본인 스스로가 배우고 익히고 발전시켜 나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삼합이 됐으니까 저게 축토라고 하는 환경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 배우고 전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신축년에 만들어진 노래다 라는 것에서 살짝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올해가 이민년 이렇게 왔죠. 이민년 이민년이 왔는데 이민년이 왔는데 임수가 식신이죠. 식신이라는 격이 드러남 지지에 있는 게 청관으로 드러났을 경우에 나를 알리게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없는 게 청관에 드러나면 나를 알리게 되는데 근데 사주에서 무토가 있죠. 그러니까 편인이고 운에서 오는 식신을 극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도식 했음 보통 도식을 하면 고집을 피워서 문제를 만들어요. 이때는 아무 집도 안 해야 합니다. 억울해도 조용히 있어야 묻혀요. 대표적으로 도식 됐을 때 욕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유승전씨 유승전씨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꼭 도식되는 해가 되니까 나 대한민국에 들어갈래 막 이러고 언론 이용하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욕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욕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도식될 때 그냥 조용히 억울하더라도 참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편인이 외부에서는 식신을 극하니까 내 생각이 내 밥그릇을 깬 거잖아요. 그래서 도식되면 밥그릇이 깨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좀 그런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작년에 만들어졌으니 겁제년에 모방하는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표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내가 표절을 안 했겠죠. 표절은 안 했겠지만 의심이 들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한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안 했겠죠. 그래서 올해 욕먹는 이유가 지지에 있는 거는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천간에 있으니까 드러나는 거거든요. 지지에 있는 임계수가 자중에 있는 임계수가 천간에 드러나서 내가 세상에 나를 알리고 내 것을 보여주고 그런 때잖아요. 이런 시기에는 잘못된 게 있으면 항상 먼저 고백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인성이라고 하는 역할이 뭐냐면 과거의 행위에 대한 재조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중에 임수가 드러났으니 과거를 뜻하거든요. 과거를 알다 자중에 임수 과거를 알다 근데 편인이 도식을 했으니까 과거를 내가 조사를 한 거잖아요. 내 팔자에서 그러니까 이 양반이 과거에 했던 행위가 올해 드러나서 문제가 발생됨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요. 보통 일간의 근이 하나 있잖아요. 문제가 잘 생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간의 근을 건들 때 운에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올해 임목이 와가지고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일간의 근을 임목이 와서 톡 때렸잖아요. 그러면 내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뜻하거든요. 근데 그 기반이 흔들리는 것에 있어서 아까 임수가 드러났으니 과거의 지식 이것이 무투라고 하는 내 고집에 의해서 문제가 돼서 내 기반이 흔들립니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아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하필이면 또 다음 달이 무신달이네요. 또 한 번 더 고집을 피울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절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이 이렇다. 그러니 올해 같은 시기에는 조금 자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격이 드러나면 나대거든요. 자중의 임수가 드러나든 개수가 드러나든 내 행위가 지지에만 있는 격이 청관으로 드러나면 내 행위가 꼭 드러나서 사람들 눈에 많이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 이렇게 격이 드러났잖아요. 내 행위가 계속 뭔가 사람들한테 나대는 걸로 보여질 수가 있으니까 자중하는 자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이 좀 그런가 Ja, 예.